지금까지 저를 믿고 저를 지켜준 저의 가장 소중한 친구들인 저의 팬분들 오늘도 굉장히 많이 팬분들이 식장을 찾아주셨는데 너무나 깊이 감사드리고 또 저의 팬들에게도 늘 앞으로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작품과 또 그런 배우의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큰 일이 있는 결혼식이 있는 날이긴 하지만 사실 오늘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더 중요하니까 앞으로 정말 모범이 되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는 연기자 또 안에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가 비록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날이지만 배우로서 지금까지 살아온 제 삶과는 아마 조금 더 다른 게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결혼 이후에 바로 또 새로운 작품에 들어가고 또 새로운 캐릭터와 배우로서의 많은 고뇌들을 하며 그렇게 살아갈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는 매일에 따라서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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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